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시가 지역 대표 마스코트인 꿈씨 패밀리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를 위해 대전역 일원의 꿈돌이 하우스와 꿈돌이와 대전여행을 각각 개소했습니다. VR 대전토어와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꿈돌이 하우스에서는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꿈씨 캐릭터를 판매합니다. 또 꿈돌이와 대전여행은 여행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향후 꿈씨 캐릭터와 함께 대전영시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.